자 이번에 가능한 렌트는요 다운타운에 있구요 자 다운타운 폴스크릭에 위치한 콘도에요 아크콘도고 원 배드룸인데 2500불 아주 싸죠 정말 외관인데 굉장히 예뻐요 이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에요 저기 아까 위에 보였던 어떤 물같이 있는게 거기에 수영장이에요 굉장히 좋죠 집안 한번 볼게요 네 집안에 세탁기 건조기 당연히 있구요 마룻바락으로 있고 에어컨디셔닝 되는 에어컨 되는 콘도고 굉장히 새 건물이에요 반드시 인연된 건물이라서 굉장히 깔끔하고 좋죠 어 발코니도 있구요 발코니 한번 나가보죠 자 바깥에 저기 어 도로 보이고 앞쪽에 또 건물들이 있구요 저쪽 벤쿠버 쪽 보이고 앞에 카지노 있구요 자 여기가 방인데 이게 지금 보시기에 어 거실하고 방이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그 유리문 하나 있잖아요 요 유리문을 닫고 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해봤는데 잘 안 닫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다 닫혀요 닫으면 방으로 되는 거고 열면 그냥 거실로 되는 거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머피 베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벽에 이거 내가 안 쓸 때는 이렇게 쇼퍼로 변해요 저거 풀면은 저기 침대 되는 거구요 자 이번에는 이 건물에 있는 이 아메니티를 볼텐데 자 일단 짐이에요 여기 건물 20층에 이 아메니티가 있구요 자 짐 좋죠 일단 짐 시설도 괜찮고 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뷰가 너무 좋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운동하시면 운동할 맛이 좀 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좀 핵심인 이제 수영장을 좀 보러 갈게요 여기 뭐 수영장도 있고 스팀 룸 뭐 사우나 뭐 다 있어요 핫업 다 있는데 일단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옷 갈아입는 것도 있고 샤워 시설도 다 갖춰져 있어요 저는 남자라서 남자 탈의실 가봤고 여기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 있구요 그런 다음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어 뭐 일광욕 하라고 해 놓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여기서 일광욕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저기 밖에 보면서 자 여기 검 여기 보면요 지금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제대로 못 찍었는데 일단 수영장도 있고 그렇죠 뭐 스팀 룸 사우나 핫업 다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이제 가격 좀 한번 볼게요 이게 월 2,400 2,500 불이죠 죄송해요 2,500 불인데 자 지금 현재 마켓 프라이스 한 70만불 정도 하구요 모기지 이런거 다 했을 때 어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최소한 월 4,200 정도 내니까 어 2,500이면 굉장히 싼 금액이죠 그런데 이렇게 싼 이유가 이거 이 유닛은요 지금 파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차가 있으신 분들은 파킹을 하나 따로 렌트를 하셔야 될 거에요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4,800,0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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0000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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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